한진칼 주가 난기류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한진그룹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외부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지회구자 변화에도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주가입니다. 벌써 나흘째 한진그룹 관련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진그룹에 대한 투자자들의 배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배구조가 대한항공이 가장 핵심 기업이면서도 위에는 한진칼이 있습니다. 그 지분의 28% 상당을 한진일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대주주였던 조양호 회장이 별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분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상속세라는 것이 1700억에서 1800억 상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상속세를 적시에 납부하느냐 부분도 굉장히 강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한진칼 우선주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일 상한가를 이어가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에 결국에는 조양호 회장이 타개하면서 사망하면서 상속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진칼이 조 회장의 지분 가치는 3540억 원 상당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건 상속세율을 50%를 적용하면 대략 상속세가 1770억 정도, 거의 2000억이 가까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상속이 된다면 조 회장의 지분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진의 대주주가 바뀌는 거죠. 일대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경영권이 바뀐다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매집하기 위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매집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CDI 같은 경우도 매집을 아주 열심히 매집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이 경쟁적으로 지분을 매집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조은태 사장 같은 경우는 아들입니다만 향후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결국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번에 한진칼의 주식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인 물론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로 어떤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배당금을 많이 주는 우선주가 연일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 여전히 지금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번에 조형 회장 이후에 결국에는 경영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항공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물류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거대 물류회사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향후에 항공 어떤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측면이 현재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대한항공이 회생해서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 교수님, 5일장 내일부터 이제 조 회장의 5일장이 열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5일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아마 가족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합니다. 가족회의가 열리면 그 이후에 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향후에 결국에는 현재 아들인 조은태 서장을 비롯해서 3남매가 있습니다만 3남매가 다 지분이 극히 작은 지분입니다. 조은태의 사장이 2.34%, 조연아가 2.31%, 조연민 찬여가 2.3% 이런 어떤 지극히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과 더해서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떻게 지분 구조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사무펀드의 KCGI가 경영권을 명확하게 노리고, 즉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그 행동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로 5일장 끝나지 않더라도 또는 5일장 그 동안에 이런 지분 정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사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장례 절차를 겹치면서 가족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변호사님, 조만간에 지분 상속을 통해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텐데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주회사가 되어 있고 아마 순환출자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변화가 당장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은태 사장 말고는 지금 다른 분들은 경영에서 이미 배제가 되었었거든요. 국민적 여론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속세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세금이다 보니까 어느 일시가 됐든 나눠서 내게 되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물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KCGI라든가 국민연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에 상당한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 조달을 해서 자기네들이 납부하지 않을까 상당 부분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한편 이제 오늘 오전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산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을 회항을 했는데요. 하필 이게 또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 확인을 여러 차례 오후에 해봤는데 아마 처음에 기체 진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엔진에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것이 대한항공 공식 입장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항공으로서는 지금 안전 문제까지도 이렇게 불거져서 좀 악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 보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대한항공으로서는 악재가 또 겹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은 전체적으로 하나는 승계 문제 또는 경영권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너리스크로 불거진 게 결국에는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배제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결국 타개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상속세 납부하고 경영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영권 자체를 위협받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총체적 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사고 이슈까지 나오면 결국에는 일반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는 여론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결국 대한항공 그룹 전체가 한진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단지 어떤 경영지인의 몇 가지 비리라든지 어떤 그들의 경영권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인 항공 산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악재가 겹치는 게 어쨌든 대한항공의 또는 한진그룹 전체의 이미지의 괴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조 회장의 오일정이 치러진 후에 승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